안녕하세요. 마림바 커버 채널을 운영 중인 마림툰입니다. 저는 타악기를 전공했고, 타악기 중에서 특히 마림바가 좋아 마림툰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마림툰이라는 이름은 마림바와 곡을 뜻하는 단어 튠을 합쳐 만들게 되었습니다. 마림바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, 실로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, 나무 건반으로 된 타악기로 아이폰 벨소리 악기로 유명해요. 특히 마림바 소리는 부드러우며 옥곳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통통 튀는 게 매력이랍니다. 주로 가요나 팝송 등을 커버하고 있으며, 구독자분들에게 신청곡을 받아 커버곡을 정하기도 한답니다. 앞으로 마림바가 지금보다 대중적인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습니다. 마림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